안녕하세요 수꿈개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잠자리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잠자리의 매력 중 하나는 그 서식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갈대나 부들같은 정수식물이 무성한 곳에 서식하는 김문희 왕잠자리입니다 김문희 왕잠자리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즌이 되었기에 갈대가 매우 빽빽한 어느 한적한 습지를 찾았습니다 이날 오후 4시쯤 방문하였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 성쾌한 날씨였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여유있게 습지를 거늘긴만 하여도 힐링이 되더라구요 이날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해준 잠자리는 왕잠자리였습니다 옆에 연못에서는 왕잠자리 외에도 먹줄 왕잠자리가 보였습니다 구석구석 연못을 살펴보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문희 왕잠자리를 찾으러 갈태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문희 대신 넉전박이 잠자리가 보입니다 되게 얇았다 손으로 가볍게 채집했는데 많이 노쇠한 개체네요 날개가 너덜너덜합니다 우와 아이고야 늙은 개체 나 줄게 계속해서 넉전박이가 보입니다 나 줄게 이때가 오후 4,5시경이었는데 해가 제법 길어져서 그런지 생각보다 매우 무더웠습니다 보통 김문희 왕잠자리는 무더운 날시간 동안에는 휴식을 취하는 개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김문희가 보이지 않더라구요 휴식하고 있던 개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김문희 왕잠자리 개체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곳은 걷기만 해도 인기척에 놀란 김문희 왕잠자리들이 화들짝 날아가곤 하거든요 대신 노란색 실잠자리와 오리가족들을 관찰하며 5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넉전박이 잠자리는 계속 나왔구요 그러다 걷다보니 잠자리 수채 우아각을 찾았습니다 우아각을 따서 살펴보니 김문희 왕잠자리네요 최근에 김문희가 우아를 많이 했나봅니다 긴 물속생활을 마치고 성충이 된 김문희를 어서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해가 뉘엿뉘엿지자 여기저기 김문희 왕잠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자리들은 종마다 다양한 비행습성을 지녔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수컷들은 암컷을 찾기 위해 습지의 일정 구역을 영역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날아다닙니다 다만 김문희 왕잠자리의 경우 특정 영역을 돌기보다는 갈대 사이사이를 저렇게 비집고 누비고 다닙니다 갈대와 같은 정수식물의 산란하늘 암컷을 찾기 위함이죠 그러다가 때마침 암컷 한 마리를 포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아한지 얼마 안된 녀석으로 몸 전체와 날개가 매우 깨끗합니다 김문희 왕잠자리는 기본적으로 연두색의 빛깔을 띄며 파란색과 빨간 피치 살짝 도는 겹눈을 가진 귀여운 왕잠자리 종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김문희 왕잠자리라는 이름은 꼬리에 이 기다란 무늬를 보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후 6시 반쯤이 되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여기저기서 김문희들이 본격적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자의 사냥 본능을 만족시키는 즐거운 채집의 시간이죠 녀석들이 가까워지기를 기다리다가 수컷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순놈은 겹눈이 파란빛이 좀 더 강하네요 김문희는 왕잠자리치고는 사이즈가 작은 편인데 특히나 날개가 작습니다 윙스팬이 작고 날개가 연약한 편 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날개가 굉장히 잘 구부러지면서 탄력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이런 날개는 아무래도 좁은 지형을 비집고 날아다니는 김문희 왕잠자리의 습성에 맞게 진화한 듯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잠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데크 쪽으로 한 마리가 또 출연하였습니다 데크 쪽으로 한 마리가 또 출연하였습니다 데크 쪽으로 한 마리의 체력은 변든물 같은 것을 사냥해 먹고 있었네요 이번에는 어느정도 성숙한 암컷을 잡았습니다 뱃속의 알이 적당히 찼는지 통통한게 귀엽습니다 다리 마디마다 짙은 주황색을 띄는 것도 순놈과의 차이점 같습니다 정신없이 잠자리를 보고 있자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날벌레들이 날아오르며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아마 오후 7시 반 정도였는데 갑자기 김문희들의 비행패턴이 바뀌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대 사이를 날아다닌 녀석들이 보이지 않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바로 섭식비행의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이죠 섭식비행은 말그대로 먹이활동을 하는 비행을 뜻합니다 대형 잠자리들 수십마리가 일제히 날아올라 날아오르는 날벌레를 사냥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수놓은 잠자리떼를 보는 것도 힐링이 되더라구요 영상으로는 다 담기지 않아 아쉬웠는데 잠자리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보통 잠자리들은 시력이 매우 좋아서 만약에 서로가 서로의 눈에 띄이면 매우 경계하거나 꽁무니를 따라가서 내쫓습니다 가끔은 가만히 앉아 휴식을 취하다가도 머리 위로 다른 잠자리가 날아가면 냅다 달아가 쫓아내곤 하죠 다만 이렇게 밥먹는 시간만은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지금 뭐 물고 있어 이제 입에 그치? 어느새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해서 그런지 특정 부근의 섭식비행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포축망을 들고 다시 한번 출동해 봤는데 포축망 속에는 일반 왕잠자리가 잡았네요 왜 이렇게 밋밋해 보여요? 오랜만에 보니까 왜 이렇게 밋밋해 보여요? 김문희 섭식비행 사이에 몇몇 더 커다란 애들이 모였는데 아무래도 다른 용도 같이 껴서 비행을 하나 봅니다 왕잠자리 암컷은 올해 처음 봤는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상당히 밋밋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김문희 왕잠자리의 생태활동을 기반으로 관찰하며 황혼 시간에 이루어지는 섭식비행까지 볼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관찰하는 섭식비행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날 섭식비행은 오후 8시까지 이루어지다가 8시가 넘은 육안으로도 잠자리들이 하나둘 산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